자 그러면 뉴스 3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경제성장률 내년 3.1%로 이게 좀 하향을 한 겁니까? 원래 내년 3.1% 만족해요? 아 올해 워낙 안 좋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야 올해 마이너스 1% 2% 이렇게 간다는데 내년 3.1%는 어휴 할배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저효과네요 통계라는 건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1년 전 혹은 한 분기 전 이 추세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워낙 우리 경제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 경제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경제가 그래도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선방하고 있는 경제 중에 하나예요 분명한 건 그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 그게 1이 됐든 마이너스 성장에서 평타를 치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반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KDI가 우리나라 가장 큰 국책연구소 중에 한 군데 아닙니까 내년에 3.1% 정도로 성장한다 기존 전망에서 0.4%포인트 낮춰서 잡은 겁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이 전망이 저는 틀리길 바랍니다만 대체로 KDI라든지 민간연구소가 11월 중순부터 쭉 내년 전망들을 내거든요 그런데 KDI의 지금까지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하는 가장 적극적으로 전망을 하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 발표하는 데서 우리나라가 기획재정부예요 기획재정부는 왜 기획재정부는 경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발전시켜야 될 주체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전망은 목표치를 함의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획재정부가 내는 경기 전망은 다른 민간연구소라든지 국책연구소 한국은행 거보다도 더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KDI가 전망하는 것은 올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고요 내년에 3.1% 성장한다 이런 건데 제조업 사이드에서 요즘 굉장히 괜찮거든요 수출도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사이드의 성장을 구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겠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트럼프 연간의 어떤 고립주의라든지 이런 교육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무드에서 교육량이 좀 늘지 않겠냐라는 건 다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KDI의 성장률 전망의 세부 항목을 보면 총 수출이 내년에 한 3.1% 늡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 소비가 문제다 이거예요 올해는 민간 소비가 4.3% 마이너스인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못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진 되고 그러면 폭발적인 민간 소비 증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올해 기저효과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 성장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제조업 사이드의 반등 그만큼 반등 못하는 서비스 이게 민간 소비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기 전망을 가지고 한마디 덧붙인 게 그러면 이게 재정이 어떻게 되냐 나머지 부분을 재정이 많이 올해 3차 추경까지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재난지원 같은 것들을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부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증세를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 수입 확보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덧붙였단 말이죠 국채경구기관에서 그 얘기는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증세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글쎄 실질적인 증세를 하려고 그랬었죠 3억이야 뭐 이런 걸로 그런데 예를 들면 소득세라든지 법의세라든지 이런 쪽의 증세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우리 경기라는 게 그다지 썩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재정을 지금처럼 쓸 수 있는가 못쓴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못 쓸 가능성 빚을 더 내진 말아라 그러면 빚을 더 내는 증가 속도는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게 국회에서도 그리고 여론도 많이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으로 인한 성장은 아마도 내년에 해를 보다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연말 사이에 아마 12월 초까지로 보여지는데 각 증권사 그리고 민간연구기관이죠 LG경제연구를 비롯한 민간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속속 발표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눈에 띄는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를 쓴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내년도 경기에 대한 오버뷰를 여러분과 좀 쉐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내년 성장률 관련된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외국인들이 빨리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는 소식이 있군요 이게 이제 내년에 경기 상황하고 관련이 있는데 바이든 당선자가 펼칠 어떤 경기 상황 이건 뭐냐 경기를 빨리 크게 부양하겠다라는 정책 기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약세 기조가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제도 살짝 반등했던 환율이 5.09원 하락을 했어요 111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2개월 내 최저치 워낙 강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론 일부 코스타학의 약세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거래소 기준으로 5일부터 2400포인트를 돌파해서 상승폭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최근 이 거래를 연속 코스피 기준으로 연속 연고점 경신 중이거든요 그래서 2500 거의 턱밑까지 온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485.87에 어제 거래를 마쳤는데 상승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어제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6천억 이상의 순매소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2일부터 11일 사실 영업일수로 며칠 안 되는 거거든요 주시장에서 3조 3,168억 원을 순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10월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조 정도 순매수를 한 데 이어서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율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달러 약세 기조에서 본인들의 돈의 어떤 훼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적 건전한 이머징 마켓 쪽의 투자 대상을 찾았고 그게 한국이고 그중에서도 그럼 뭘 샀냐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이 샀나 이달 들어서 제일 많이 산 게 역시 삼성전자죠 8,800억 샀고요 LG화학이 거의 7천억 샀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에 삼성 SDI가 2,800억 샀습니다 반도체 2위 업체죠 SK하이닉스 2,100억 삼성전자 우선주 1,800억 그리고 언택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카카오를 1,000억 이상 샀는데 1,146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안에서도 보시면 제조업 사이드를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언택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샀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한국의 경기를 이끌 수 있는 주력 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SDI 같은 것들 미래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배터리 부분에 대한 투자도 눈에 띄는 건데 자동차 배터리 부분이 화학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업종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면 대선이 끝난 이후로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38%고요 화학이 28%, IT 가전이 12%, 소프트웨어가 8.7%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내년에 우리 시장, 우리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산업군으로 이걸 지금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이 산 종료들 그리고 이런 산업군들이 세계 경기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한국이 가장 기여율이 높은 산업이라고 당연하겠죠 반도체, 화학, 화학이라는 게 2차전지 들어가야겠죠 IT 가전 그리고 일부 소프트웨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산업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6만 전자라는 오명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IT 가전 쪽에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환율 환율이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외인 매수세가 갑자기 대거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를 넘어서 정말 규모 있게 반등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르긴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 임계점 밑에 있다면 그 순간까지는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도 유지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앞서나가는 업종들 위주로 많이 사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뉴스 3, 3번째 뉴스입니다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긴 한데 광군제 매년 유명해지죠 매년 아주 관심들이 많으시죠 결국 85조 원, 84조 원을 올해 팔아치웠군요 83조, 4조 환율에 따라서 집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신기록을 세울 거라는 건 분명해 보였는데 어쨌든 사상 최대 규모의 83조, 4조 원대의 매출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11월 11일에 하루 거래액이 2,684억 이완, 우리도 보면 45조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여기가 알리바바 쪽에서 통계를 11월 1일부터 3일까지 1차 판매 기간을 같이 해서 합산한 거예요? 네, 합산을 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실적을 더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발표를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중국 당국과의 관계, 지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제도 사실은 올해 광군제 행사는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기분 굉장히 안 좋은 광군제였어요 어제 홍콩 시장에서 알리바바 주가가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매출을 83조를 했는데 시총은 70조 날라가 버렸으니까 83조 팔아서 이렇게 싸게 팔아서 얼마를 벌었겠어요 빚이 발한 거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들 독점 반독점 아니, 무슨 중국에서 독점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지금 이왕영 교수님이 앉아 계시지만 아마존이다, 페이스북이다, 구글이다 이런 것들 청문회하고 이런 거는 민주당 정보자하고 이거 난리 날 거다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뜬금없는 알리바바 때리기 알리바바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징릉닷컴이니 바이든이 이런 데들도 다 같이 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액션을 취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어제 알리바바의 광군제 쇼핑 축제 83조 원 기록했다는 뉴스는 상당히 빚이 발했다 그리고 이게 합산해서 발표한 것도 야, 이거 봐라 우리 지금 한 지 30분 만에 얼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그러나 어쨌든 알리바바 쪽의 얘기는 해외로 못 나간 그런 부분 그리고 오프라인 쇼핑이 제약받고 있는 부분 최근 들어서 상해라든지 이런 데 다시 확진자가 좀 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항조라고 그런가요? 여기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 상해에서 차로 얼마 안 먼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 한두 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항주 그런데 어쨌든 알리바바를 비롯한 알리바바를 비롯한 여기 징둥닷컴도 1일부터 10일까지 합산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45조 많이 따라온 거죠, 사실 알리바바에 비해서 거의 반 이상 따라온 건데 어쨌든 이들 기업의 매출은 늘었습니다만 매출을 대하는 투자자들의 생각 그리고 이들 경영자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 그런 광군제 행사였다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징둥닷컴도 그렇고 알리바바다 하여튼 매출액이 확실히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네요 하루 어제 뭐 어떻게 많이 드셨습니까? 뭘 먹어요? 그거 있잖아요, 막대과자 이제 그걸 저에게 건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없어? 아, 나는 그거 어제 내가 집에 이렇게 있더라고 그런 얘기 했잖아 내 게 아니더만 아, 차례 제가 낫네요 그냥 아예 눈에 안 보이는 게 낫지 우리 딸이 어디서 받아온 걸 그냥 거기서 자랑상에서 놓은 걸 날 주려고 준비한 건 줄 알았더니 나눠주긴 하대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씁쓸하셨는지요 아예 없는 게 낫지 내 건 줄 알고 봤는데 내 게 아닌 게 더 낫지 여러분의 선택을 폭풍 흡입해서 종류별로 한 4개 뭐 폭풍 흡입해버렸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시 전화할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미주미 이항영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athletics 안녕하세요